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9월 24일 기사일이니까요 뱀날입니다. 황혼 무렵 눈에 나타난 누런그 뱀미날입니다. 오행상 기사는 화생토 즉 불과 흙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기사의 기운은 분별력을 갖고 자신의 그 의지를 관찰해 나가는 독립심이 아주 강한 기운입니다. 자비로화된 그 자신만의 재주를 갖고 또 타인의 그 간섭을 피해서 홀로 그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내적으로는 고독과 또 독선적인 마음을 함께 지니고 있는 기운입니다. 기사의 기운에는 막힌 듯한 그런 이 일들이 끝에 가서는 그 하늘이 돕고 조상이 돕는 듯한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극적으로 운세를 그 반전시키는 그런 그 반전의 그 힘이 들어 있습니다. 어디를 가든 그 식복이 또 크게 넘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. 물질보다는 그 정신세계이고 도량이 깊은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식복이 넘치고 규윤의 덕이 그 눈에 띄는 이런 기사의 일진을 우리는 또 그 도움복 터지는 그런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간단한 그 이 날에 어울리는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화생2의 이런 그 우호적인 그 환경은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. 그때 그 도움복은 더욱 크게 그 유치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금전운의 그 대박을 암시하는 그 쌀알 8개를 이날 그 집 밖에 흙이라든지 화단 자연의 그 땅 위에 뿌려주시면 좋은데요. 귀한 그 적선의 그 의미까지 또 함께 담기게 되니까요. 이날을 그 도움복의 그 토대를 구축을 해주고 또 재물밭의 그 확장이라는 그런 그 풍수효과까지 또 주게 됩니다. 집으로 크게 그 도움복을 이끌어주는 그 풍수 방법으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혜로운 그 뱀날 또 소원까지 크게 이루어준다는 그 재수있는 그 길일인데요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. 이날을 그 돈복 크게 터지는 금전운이 그 크게 밀려오는 멋진 그 화요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